랩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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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헉! 아저씨 아저씨 아 뭐해 뭐야 어 랩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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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잡았다 산 틀리죠 아싸 그렇지 그렇지 오 뒤에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더 큰이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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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차트로 와요. 차트로 와요. 돌린다 그쵸. 뛰쳐요. 트레이싱 정도 하시면 될거에요. 차트. 아 진짜. 내일부터 OBS로 바꿀게요 그냥. 건든것도 없는데. 왜이러지. 그냥 5820K에요 그냥. 만진것도 없는데 맨날 환경이 끌려. 아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. 다 내려서 도망갔네. 도망갔네. 자 일합시다. 오케이. 어 샷. 뭐에요? 어 장비요? 저 탱크같은거 안타는데? 이거 탱크 아니에요 이거. 여러분 지금 제가 탄게 헤비탱크로 보이죠? 절대 탱크가 아닙니다. 이거는. 박스에요 박스. 박스 타는데 박스. 박스 50ys 있는지 뼈.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